자, 수업 전에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후딱 떨려 볼까요? 지금까지 뭐뭐 배웠더라? A부터 D까지 후딱 복습! A는 황소의 머리를 보고 맞는 글자라고 해요. 황소 머리 A 둘이서 누구 배가 더 많이 나왔는지 비교 중이에요. 거기서 거기인데? 비슷하게 배 나온 B 팩맨이 우걱우걱 C를 먹네요. C 먹는 팩맨 C 엄청나게 먹었더니 배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. 배 되게 나온 D 팩맨이 우걱우걱 팩맨이 우걱우걱 팩맨이 우걱우걱 팩맨이 우걱우걱